들키기 전에 서둘러 기증받은 물건을 넣어놔야 한다. 자리를 차지한 건 녹슬고 헌 고물들뿐.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. 그런데. 그런데 이게 뭐야? 정리하면서 나왔다고 주더라고. 진짜로 내가 갖고 오지 말아야겠는데 왜 너무 쓰던 걸 갖고 오냐고. 아우 진짜. 성질러. 얼른 같이 있는 물건을 보여야 한다. 옛날에 여기다가 반찬 싹 넣어가지고 갔는데 요새 이런 거 싸가지고 가지도 않게 하는 것 같다. 옛날에. 싸우고 안 싸우고 하네. 너무 쓰다가 갖고 온 것은. 그러니까. 너무 쓰다가 온 것은.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쓰자고 갖고 온 것이 아니고. 나는 전시하자고 갖고 온 것이고. 전시하자고 갖고 온 것이지. 너무 쓰자고 내가 우리가 쓰자고 갖고 온 것. 또 안 갖고 온다 해 놓고 또 가지고 오고. 위에 또 넣으면 노래방을 위에 또 갖고 와. 자기도 수도 못한 걸. 요거를 어디다가 지기 놓으려고. 나중에. 이런 거는 뭔데. 나중에는. 차지 마이씨. 이것도. 다 부수고 잡고 온 것 같다. 꿈을 잡고 난 가져간다 이거는. 그래 갖다가. 진짜 요런 거 싸우고 없애버려야 돼. 이런 거 또 뭐라고 이럴 갖다가 쏙 켜냐고. 요런 거 요런 거. 바로 차지 마이씨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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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갖다. 이 쏙 다니게 되시지. 잔소리가 더 늘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성우 씨. 한숨이 다 나온다. 한숨이 다 나와. 놈이 쓰다가 갖고 온 거. 별로 갖고 오면 그게 안 좋대. 어떤 미신이 있는지 모르는데. 하여튼 좋진 않대. 아